출입문 닫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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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tion opened our back 끝입니다. 천방, 천방역입니다. 내리시는 분은 오른쪽입니다. 검다노릉, 주안, 인천 대공원, 운영 방면으로 마실 승객께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울면명지,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 이 주장은 성남, 성남. 이 주장은 마지막 주장입니다. 이 주장은 바로 옆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당신이 전달을 통해 인천, 2번째 주장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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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입문 닫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